중국 국제수입학 남해 참가해 친환경 미래차 기술력 본내 현대차 제네시스도 별도 부스 마련해 다양한 콘텐츠 전시의 데일리 피용의 기자 기아자동차가 전기차 기반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 컵대 콘셉트 부처론 부처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5일 현지시간 중국 선하위 국가의 전남 센터 NECC에서 열린 제2회 중국 국제수입학 남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제네시스가 각각 참가해 친환경, 미래차 기술력과 다양한 차세대 모빌리티를 중국 시장에 소개했다고 밝혔다. 특히 기아차 000270은 이번 박남대에서 미래 디자인 방향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중국인들의 디자인 선호도를 반영해 개발된 퓨처론을 처음 선보였다. 퓨처론은 퓨처 이즈온의 줄임말로 기아차의 첫세대 디자인 철학인 동적 순수성 다이너믹 퓨어러티를 적용해 순수하고 심플한 조형의 역동성이 가미된 기아차만의 미래지향적 전기차 디자인 방향성을 제시했다. 전동화 전용 플랫폼 기반으로 제작된 퓨처론은 부어에서 트렁크로 이어지는 하나의 캐릭터 라인으로 구성된 심플한 바디 볼륨 등 장식적인 요소가 배제된 단순한 구조의 미 뷰티 오브 베이직 스크럭체를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측면부는 SUV의 당당한 하체에 얹혀진 낮고 날렵한 바디가 다이내믹한 제스체를 만들어내고 샤프한 사이드 캐릭터 라인을 따라 흐르는 360도 라이팅은 외부 움직임에 따라 반응해 사용자와 차량 간의 교감을 이끌어내는 모습을 보인다. 스타 클라우드가 적용된 테일램프와 드래곤 스킨 패턴이 결합된 후면부는 마치 SUV 플랫폼 위에 얹혀진 스포츠카와 같은 느낌을 준다. 대장에는 자율주행 환경에 따라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한 시트와 스티어링 힐을 적용했으며 크레스패드 끝부터 도어 패널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된 조형으로 더욱 갈락하고 연결감이 느껴지는 실내 공간을 연출했다. 유연한 소재로 제작된 좌석은 부식 모드를 제공해 무등력 시트 형태로 변형이 가능하며 비행기 1등석과 같은 수준의 안락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실내에도 기아체의 새로운 시그니처 라이팅인 스타 클라우드가 적용된 인터랙션 라이팅을 적용했다. 기아차는 400제곱미터의 전시관을 마련하고 그처럼과 더불어 소울 부스터 EV와 전기차 무선 충전 기술을 선보였다. CES 2019에서 공개한 실시간 감정 반응 차량 제어리드 시스템 등 다양한 전시물도 선보였다. 경대차는 지난 8월 프랑크 트루트 모터쇼에서 첫 선을 보인 EV 비전 콘셉트 45를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공개했다. 아울러 올해 북미 상용 전시회에서 최초로 공개한 수소 전용 대형 트럭 콘셉트 넵튠 넵튠을 아시아에서 최초로 전시해 미래 친환경 상용차 비전을 함께 선보였다. 이번 수입 박람회를 통해 중국 시장의 첫 선을 보인 제네시스는 브랜드의 디자인 방향성과 친환경 비전을 소개했다. 현대차 005380은 이번 수입 박람회에 총 650제곱미터 규모의 전시관을 마련하고 수소차, 전기차 등 그동안 축적해온 친환경 기술력과 다양한 미래의 모빌리티 콘텐츠를 선보였다. 이와 더불어 현대차는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보유하고 있는 수소전기차 기술을 중국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수소전기차 넥소와 수소차의 구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넥소 절개차, 연료전지 시스템 목업 등을 전시해 미래의 수소 사회 비전을 제시했다. 현대차는 이와 함께 이스쿠터, 이바이크 등 다양한 친환경 모빌리티 디바이스를 공개하고 상향 작업용 착용 로봇 백스 베스트 엑소스케일러턴, 백스, 의제형 착용 로봇 잭스 CX, 채럴리스 엑소스케일러턴 등 웨어러블 로봇도 함께 전시했다. 제네시스는 400제곱미터의 전시관을 마련하고 수소연료전지 SUV 콘셉트카 GV80 콘셉트 지난 3월 열린 뉴욕 모터쇼에서 공개된 전기차 기반의 프리미엄 시티카 시티카 콘셉트카 민트 콘셉트 민트 콘셉트 등을 전시해 친환경 비전을 선보였다. 또한 제네시스를 대표하는 플래그십 세단 G90을 전시해 제네시스 디자인 방향 및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로서의 정체성을 중국 시장에 선보였다. 현대차 그룹 관계자는 이번 수입 박람회는 현대차 그룹이 그동안 축적해온 미래 신기술과 친환경차 기술을 중국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다방면으로 친환경 비전 및 미래차 기술력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쪼들리는 형편에도 전기차로 큰 꿈꾸는 쌍용을 위한 조언 시작은 미약했으나 쌍용 전기차 단단히 준비하고 있다. 이완의 독한 이야기 지난달 말 유럽 자동차 매체 기자들이 쌍용 자동차의 초대로 한 곳에 모였다. 신형 코란도 시승 때문이었다. 한국에선 2월부터 판매가 시작됐지만 유럽은 그보다 한참 늦은 최근에야 4세대 신형이 첫선을 보였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흥미로운 전기차 관련 대화가 오갔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 개발 2024년 첫 모델 내놓을 계획 영국 전문지 오토익스프레스는 새로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통해 C준중형과 D중형 세그먼트에 해당하는 3에서 4개의 전기차를 내놓을 예정이며 시작은 2024년쯤이 될 것이라는 쌍용 경영진의 발언을 소개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전기차는 SUV를 의미한다. 영국 외 여러 유럽 매체들도 같은 내용을 전했다. 확정된 내용인지 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 전용 플랫폼용 전기차가 나오기까지 대략 5년의 공백기가 발생한다. 너나 할 것 없이 친환경 자동차 생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5년은 엄청나게 긴 시간이다. 쌍용차는 E-0100을 어떻게 극복할까?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계획을 밝힌 바 있다. 2021년 시작과 함께 자신들의 첫 번째 전기차를 내놓기로 한 것이다. 2021년 기존 플랫폼으로 2024년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그렇다면 2024년에 나온다는 전기차와 2021년에 나오는 전기차는 어떻게 다를까? 2021년에 나오는 전기차는 기존 생산 라인 플랫폼에서 만들어진다. 코란도급의 C세그먼트 전기 SUV가 될 전망이다. 그리고 특별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쌍용의 첫 번째 전기차는 국내 브랜드가 내놓는 첫 번째 준중형 전기 SUV가 된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코란도급 전기 SUV는 코란도의 배터리만 올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현재 판매 중인 코란도와는 스타 이면에서도 어느 정도 차별을 둘 것이라는 게 쌍용차 관계자의 얘기였다. 그와 달리 2024년에 나오는 전기차는 앞서 소개한 것처럼 전혀 다른 오로지 전기차 생산만을 목적으로 하는 완전히 새로운 전용 플랫폼에서 나온다. 코란도급 전기 SUV와 함께 T볼리급 소형 전기 SUV도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2024년까지 공백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재정적으로 어렵고 축적된 전기차 플랫폼 경험이 없는 쌍용 자동차 단독으로 큰 비용이 드는 전용 플랫폼을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남은 가능성은 두 가지다. 마인드라냐 폭스바겐이냐 폭스바겐 그룹은 자신들이 개발한 전기차 생산 라인 MLB 플랫폼을 오픈하기로 했다. 그룹 밖에 있는 경쟁사에게도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는 구글이 자신들의 운영체제 안드로이드를 스마트폰 제조사나 자동차 제조사에 제공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플랫폼 공유를 통해 자연스럽게 주도권을 쥐고 싶어하는 폭스바겐의 계산에 따른 결정이다. 당연히 전기차 생산 라인 구축에 어려움을 겪거나 비용을 줄이고 싶어하는 제조사들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쌍용 자동차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쌍용차 관계자는 비교적 분명한 목소리로 폭스바겐 플랫폼을 공유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모그룹 마인드라와의 협업이다. 마인드라는 이미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는 전기차에 오래전부터 투자해온 곳이다. 그리고 쌍용이 전기차 생산에도 역시 관심이 많다. 이미 언론을 통해 마인드라가 쌍용차에 전기차 파워트레인을 공급하리라는 것과 전기차 개발비 확보를 위해 500억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다는 점 등이 알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새로운 쌍용 자동차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개발에 어느 정도까지 참여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만약 마인드라 단독으로 쌍용 자동차와의 협업이 힘들다면 포드를 끌어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미 마인드라와 포드는 합작 회사를 만들기로 합의했고 이르면 내년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합작 회사를 통하면 포드, 마인드라, 그리고 쌍용 자동차가 함께 플랫폼을 포함한 전기차 개발 부담을 나누는 것이다. 가장 급한 것은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리는 일이다. 달리 말해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쌍용 자동차라는 브랜드를 알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지금부터 완전히 새로 출발한다는 각오로 전기차 시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포드가 폭스바겐과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개발에 이미 합의해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개발을 둘러싼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 간이 폭넓은 합종연회도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훨씬 큰 틀에서 쌍용 자동차의 전기차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구체적 내용이 드러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지만 지금까지 상황만 놓고 보면 전기차 시장에 제대로 진영을 갖춰 뛰어들겠다는 쌍용 자동차의 의지는 어느 정도 읽힌다. 브랜드 인지도 끌어올리고 완전히 새롭게 시작한다는 각오 필요이처럼 전기차 시장의 나름의 방식으로 진출을 준비하는 쌍용 자동차이지만 본격 진출에 앞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도 있다. 국내에서야 쌍용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해외에서는 다르다. 독일 유력 자동차 매체들이 매년 실시하는 자동차 브랜드 이미지 조사 등을 보면 쌍용은 여전히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다 보니 판매량을 끌어올리기도 쉽지 않다. 마케팅 전략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차 안팎의 디자인 경쟁력을 키우고 소재나 조립품질 내구성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등 생산 과정에서부터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 부분에 개선 없이 브랜드 인지도 확장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지금과 같은 수준이 계속된다면 비싼 비용과 노력을 기울여 만든 전기차들 역시 시장에서 고전할 수밖에 없다. SUV 전문 브랜드로서 왜 쌍용차를 선택해야만 하는지 이 점을 단순하지만 명쾌하게 소비자에게 전달할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남들 다 하니까 가 아닌 전기차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겠다는 남다른 각오 말이다. 자동차 칼럼리스트 이완 きた.